계란에는 단백질, 칼슘, 철, 마그네슘, 인칼륨 등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계란 하나는 70kcal에 불과하지만 양질의 단백질이 7g이나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계란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동시에 효능과 흡수율을 더욱 높이는 식품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야채 샐러드에 달걀을 함께 먹는 것만으로 카로티노이드의 체내 흡수율이 최소한 500% 증가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달걀 노른자에 있는 지방성분과 함께 섞여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카로티노이드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계통의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식물색소로 장벽에서 흡수되면 비타민A로 바뀌어 간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각기능을 유지하고 산화를 방지해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폐기능을 강화하고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계란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추 부추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무엇보다 정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계란과 부추가 만나면 몸의 기여를 풀어주고 통증을 멈추게 하며 신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신장어약, 치질 개선 및 위통증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피망 계란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지만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부족합니다. 피망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망에는 비타민A, B1, B2 등이 있어 콜레스테롤 배출에 좋습니다. 계란과 피망을 함께 조리하면 맛과 영양, 색감까지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토마토 토마토는 계란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식재료입니다.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와 식이섬유를 토마토가 채워주고 토마토에 부족한 단백질을 계란이 채워줍니다. 특히 토마토에는 항암효과가 탁월한 라이코펜 성분이 존재합니다. 라이코펜 성분은 열을 가해 조리하면 흡수율을 5배나 높일 수 있어서 계란과 함께 조리해서 먹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브로콜리, 고구마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된 브로콜리와 고구마를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동시에 장운동에 도움을 주며 계란에 부족한 식이섬유는 채워주고 브로콜리나 고구마에 부족한 단백질은 계란이 채워주기 때문에 최고의 궁합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치즈 계란은 완전식품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유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칼슘이 부족한 편입니다. 또한 우유와 달리 치즈는 유산균이 발효되면서 단백질이 감소하기 때문에 계란을 치즈와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영양을 보완해주고 영양학적으로 좋은 궁합이 됩니다. 이외에도 계란에는 비타민 A, D, E 등 지용성 비타민이 없기 때문에 표고버섯, 북어, 당근 등과 함께 먹으면 부족한 영양을 보충할 수 있어 좋습니다.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삶은 달걀은 그냥 섭취해도 좋지만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샐러드 형식으로 곁들여 먹을 경우 영양학적 측면에서 최상의 궁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계란과 함께 먹거나 계란을 먹은 후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첫번째, 각종 차입니다. 달걀을 먹은 후 입안이 텁텁하니 개운하게 하기 위해 녹차나 홍차 등 각종 차를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사 중에 계란을 먹었다면 식후 곧바로 차를 마시면 건강에 무척 해롭습니다. 찻잎에는 대량의 탄인산을 함유하고 있는데 탄인산과 단백질이 합성하여 수렴성을 가진 탄인 단백질을 형성하여 장의 연동운동을 느려지게 하여 변비가 쉽게 생길 뿐만 아니라 유독물질과 발암물질의 인체 흡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그러므로 계란을 먹은 후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 질병이 있거나 염증 등으로 약을 먹는 사람이라면 계란을 섭취 후 약을 먹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계란 100g당 약 13g의 풍부한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유장에 부담을 줍니다. 이때 체내에 약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유장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유장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염증이나 소화기 관련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계란의 섭취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와 계란이 함께 들어있는 음식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의 수산성분은 계란 노른자의 풍부한 철분과 반응하여 체내에서 녹지 않는 결합체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몸속에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란과 시금치는 같이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두유입니다. 계란을 먹다가 목이 메이는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 두유를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조합이지만 계란과 두유, 콩국물 등은 함께 먹거나 바로 먹으면 영양 손실을 가져옵니다. 두유에 함유된 단백질분의 소화 효소인 트립신 성분이 계란 흰자에 함유된 단백질과 만날 경우 영양 손실을 크게 주어 계란의 영양 성분과 두유 영양 성분 모두 파괴되는 역효과를 발생한다고 합니다. 계란과 두유는 꼭 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감입니다. 계란을 먹고 난 후 감을 후식으로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을 같이 먹거나 유장에서 섞이게 되면 음식물 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으며 두통이나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급성 유장염과 폐결석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니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은 지 1시간에서 2시간 이내라면 식염 20g을 끓인 물 200ml에 넣고 용해를 시킨 물을 시켜서 한 번에 먹고 토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생강즙을 진하게 타서 따뜻한 물에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시간이 오래되었을 때는 사하약을 복용하여 유동물질을 변으로 빠르게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계란과 같이 먹거나 직후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